대구시는 동구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창업 공간 제공을 위해 가칭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합니다. 2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짓게 되는 센터에는 도서관과 문화센터, 체육관 등 그동안 부족했던 정주 인프라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 구상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모와 기본 실시 설계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센터가 준공된 뒤에는 혁신도시 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가칭 혁신도시발전재단을 설립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 업무는 물론 대외적인 인포메이션센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.